미세먼지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대체 미세먼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분들께서 대책에 대해 궁금해 하시죠?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씩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오래되고 낡은 석탄 발전기 8기를 다음 달 한 달 동안 가동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삼천포 1, 2호기, 보령 1, 2호기, 영동 1, 2호기, 서천 1, 2호기가 대상인데요. 이들 발전기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44년 된 호남 1, 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 가동 정지를 정리화할 방침이고요. 특히 가동 정지 기간의 환경부와 함께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과 대기 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 차량과 대기질 모형 등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